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디모데 전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짧게 한 구절을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디모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 편지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 군인 십자가 군병이에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우리 십자가 군병이에요 또 여러분 389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다 주의 군병이에요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군병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크루세이드입니다 크루세이드 우리 중세에 십자군이 있었죠 그 십자가 십자군을 크루세이드라고 그랬대요 크루세이드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 CCC도 그 약자가 뭐의 약자냐면 캠퍼스예요 C 캠퍼스 그리고 크루세이드예요 캠퍼스 크루세이드 그 다음에 포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대학생 십자가 군병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6.25 때 소년병들이 있었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학도병들 우리는 다 여러분 그래서 이 CCC는 캠퍼스를 보금화시키기 위한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대학생 십자가 군병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CC를 보면 그 조직이 군대식이에요 군대식 총순장이 있어요 그리고 총순장은 목포 지역 7개 대학의 대표예요 대장이에요 대장 학생 대장 그리고 이제 각 대학마다 연순장이 있어요 이 연순장이 뭐냐면 연대장이란 말이에요 연대장 우리가 사단 밑에 연대가 있죠 연대장이란 말이에요 연대장 제가 목포대 연대장 출신입니다 연순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군대 조직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세군이라는 그 이제 보금주의 같은 이제 기독교 단체 중에 구세군이라는 교파가 있어요 여기 2단 아닙니다 여기도 아주 건전하게 아주 씩씩하게 그 사역을 잘하는 곳입니다 구세군이라는 것도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래요 더 셀베이션 구원 아미예요 아미 여러분 아미가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미 육군을 아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세군 교회도 역시 군대식인데 여기는 더 완전한 군대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호칭이 다 군대식 호칭을 씁니다 교회를 이 사람들은 교회라고 안고 영문이라고 그래요 목포 영문 구세군 목포 영문 영문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 이순신 장군 총사령관이 있는 곳을 영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31사단 본부가 있는 곳을 영문이라고 그래요 군대의 진지를 영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세군은 교회도 영문이고 신학교도 우리는 그냥 신학대학원 이러잖아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런데 구세군은 사관학교라고 그래요 구세군 사관학교 목사를 이 사람들은 사관이라고 그럽니다 사관 우리 육군 사관학교의 생도들을 사관생도라고 그러죠 이 구세군 사관학교도 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 구세군은요 사관은 반드시 사관하고만 결혼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관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제 못하게 해요 사관을 못하게 그런 곳이에요 대장이라는 말 씁니다 대장 이 대장은 국제구세군 본부의 총사령관이에요 대장은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세계 영국 런던에 구세군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총대방이에요 제너럴이라고 제너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포스타에요 포스타 그리고 그 밑에 사령관이 있어요 사령관은 이제 각 나라의 대표들이에요 우리 한국 구세군의 대표를 사령관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별세계에요 중장급쯤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각 지방의 지방장관이 있어요 지방장관 서울 지방장관 전남 지방장관 우리로 말하면 노회장급다는 거예요 노회장 그런 식으로 다 조직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관들이 있어요 구세군의 사관이 한 3만 명 정도 된대요 목사님들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한때는 총신을 가기 전에 구세군 사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내가 구세군 사관학교를 가서 영국 런던에 내가 꼭 유학을 가가지고 내가 한번 커보겠다 그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루지 못했어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군대 조직으로 돼 있어요 일반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장노님들을 그 구세군 교회에서는 정교라고 그런대요 정교 그리고 이제 집사님급을 부교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평신도 세례교인을 이제 병사라고 그래요 병사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입대한다고 그래요 군 입대한다 병사입대라고 그래요 병사입대 세례받는 것을 그리고 주일 학생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청년병이라고 그래요 청년병 세심자를 예비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군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전장실습이라는 게 있어요 전장실습 이게 뭘까요? 이거는 구세군 사관학교의 사관생도들이 여름방학 되고 이러면 시골교회 같은데 전도사 실습 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실습을 시키고 이거를 전장실습이라고 그래요 이제 신대원 졸업하니까 사관학교 졸업하면서 목사 한 수 받잖아요 그거를 임관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임관한다고 그래요 우리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졸업하고 소위 임관하죠 임관한다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은 다 제복을 입고 생활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단은 이런 군대 조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냥 민간인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다 십자가 군병이다 우리가 다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나가는 군인들이다 군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될 텐데 좋은 군사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우리는 강해져요 은혜 받을 때 살아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삼손이라는 사사는 머리카락의 힘의 비밀이 있었다고 그래요 머리카락을 잘라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래 구약의 삼손은 머리카락의 힘의 비밀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디에 힘의 비밀이 있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힘이 쏟아납니다 은혜를 받아야 살아나요 어려운 일 당해도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요 이길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활력이 넘쳐요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어요 우리가 강해지려면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내 힘이나 내 능력에 의해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송만 불러도 막 은혜가 넘쳐야 돼요 저는 찬송할 때 찬송을 부를 때 막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면 막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2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찬송만 부르면 막 눈물이 나왔어요 찬송만 부르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막 찬송하면 막 주체할 수 없어요 그 눈물이 내가 중2 때 뭘 알겠어요 중2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송의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오비영이 캠프 갔다 왔는데 막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찬양할 때 그렇게 은혜가 찬양하면서 막 울었다네 나는 신주은이가 찬양할 때 울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철닥선이 없는 것이 찬양할 때 뭔 눈물이 나왔을까 침 막 묻히고 이랬을까 그런데 아무튼 은혜를 받았대요 김은우는 막 계속 울고만 있었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가 임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 내가 예배당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순간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어쩔 때는 막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혼자 막 울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막 울어요 그런데 막상 그 설교 가지고 올라와서 설교하면 하나도 은혜 저는 은혜가 안 돼요 다 날아가버려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세상이 주는 재미와 달라요 돈 버는 재미하고 또 달라요 돈 잘 벌리는 그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거하고 달라요 세상의 기쁨하고 또 달라요 손자, 손녀들 재롱 피우는 그런 행복과도 달라요 이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신령한 은혜다 하늘의 은혜다 성령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가 은혜가 없으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똑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폭포스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소나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번 부흥성의 가운데 하나님 폭포스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올 여름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채워줘야 나누기도 하고 흘러보내기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시도록 은혜 사모하시고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내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해주시라고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 큰 은혜 끼쳐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번 성의 가운데 정말 폭포스 같은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뭐 잘 안 되고 그러라는 말이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훈련을 받으라 연단을 받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훈련이 잘 된 군대에 프랑스 외인부대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몇 명 가지도 않아요 한 팀이 만에 봐 열 몇 명이에요 그런데 일개 부대를 쓸어버리잖아요 훈련이 잘 된 부대예요 미국의 네이비 씰, 한국의 해병대 이런 데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 그냥 지옥 훈련이에요 지옥 훈련 지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지금 지난주에 젠벌이 그 애들 폭염에 쓰러지고 어쩐다고 영국 애교관이 와가지고 자기 애들 다 빼가야 된다고 미국 애들 다 빼간다고 창피한 줄 알아야죠 젠벌이의 원래 그 목적이 뭡니까? 이 편안한 생활, 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애들 편안하게 떠나서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심신 단련하고 또 독립심을 키우고 또 이렇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그거 키워주려고 그런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여했으면 고생할 거 각오하고 해야지 그럼 자기 애들 그렇게 고생한다고 다 빼가서 호텔에 재운다고요? 그럼 뭐하러 거기에 왔어요? 영국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뭐하러 거기에 왔어? 그냥 여행이나 다니지? 미국 미군 부대로 데려간다고? 미군 부대 데려가려면 뭐하러 거기에 참가했냐고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여러분, 스카우트 얼굴을 똥칠할 일 있습니까? 아주 선진국들이 그렇게 날려요 다른 데는 조용한데 여러분,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너무 연약하게 키우면 안 돼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요 강하게 키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 또 애체능 스타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훈련과 연습이에요 훈련과 연습 연단 이게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고 세계적인 스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사진 준비됐으면 발레리나의,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강수진 씨의 발이래요 저게 무슨 그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발일까 엄지발가락 보십시오 얼마나 이걸로 서는 연습을 했으면 저의 발이 저렇게 돼버렸어요 루마티스 간절념도 아니고 저거 뭐예요? 저게 몸은 정말 백조 같아요 저게 피눈물 날 연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너무 오래 봐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 한번 보여주세요 손흥민 선수 보세요 저게 세계에서 정말 최고의 상입니다 득점왕 트로피예요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의 아무튼 차범근보다 더 저는 뛰어나다고 봐요 박지성보다 더 뛰어나다고 봐요 손흥민 와, 대단해요 손흥민 선수 한 말이 있어요 이게 공짜로 된 줄 아십니까? 그랬대요 죽어라! 했다 죽어라! 죽어라 슈팅 연습 죽어라 드리블 연습 죽어라 체력 단련 죽어라 했대요 죽어라 와 그 말에 더 감동받았네 매일 밤 슈팅 천 번씩 다른 사람 놀러 가도 매일 밤 안 걸고 슈팅 천 번씩 자기가 목표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포인트 거기에 안 들어가면 막 성질이 난대 거기에 꽂혀야 기분이 좋아진대 그 맛에 막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좋은 군이 되고 운동선수도 훈련을 통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고 스타들도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스타가 되듯이 우리 성도 훈련 받아야 돼요 연단받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경건의 훈련 쌓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큐티 훈련 여러분 예배 훈련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훈련 훈련해야 돼요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특공대를 만들려고 그래요 전도특공대 정말 막 지신 나오게 생길 때 그런데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는 특공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보통 기독군은 보통 기독군이야 되겠어요 엄청 기도 많이 하고 두려움이 없고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승리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욕을 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왔잖아요 요셉 보십시오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국생활에서 13년 동안 17살에 팔려가서 30살 국무총이 될 때까지 그 노예생활, 감옥생활 그 연단이 없었으면 국무총이 훌륭하게 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계속 애국의 왕자로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모세 유명해지지 못해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내보냈어요 광야 40년 연단,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잇, 다잇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에게 10년을 쫓게 다녔어요 도망다녔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잇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연단 받는 것, 고난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이, 그 시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정면 돌파 기도로 터널 끝날 때까지 기도로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정금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기서는 규칙,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5절 말씀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법대로 규칙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올림픽 경기와 같다 올림픽 참가하는 선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정말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땄어 그런데 규칙을 어기면 어겼으면 약물 테스트했는데 이게 도핑에 걸렸어 그러면 바로 박탈되는 거예요 100미터 뛰려면서 뭐하러 박카스를 마시냐고요 어? 뛰고 나서 마셔야지 그거 마셔가지고 박탈됐잖아요 예 그럼 100미터 경기하는데 1등하고 2등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3등이 금메달 땄네 왜 그런데 그랬더니 코로나 시기에 그 거리 유지 안 했다고 1등 2등은 박탈 금메달 뺏겼어요 3등이 3등이 5미터 뒤에서 들어왔는데 1등 났어요 규칙을 안 지키면 이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규칙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룰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는 게 죄라고 그래요 벗어나는 게 죄다 죄가 뭐냐면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말씀 듣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거역하는 거 이게 죄잖아요 말씀대로 순종 말씀대로 신앙생활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다 군인들이다 병사들이다 군인들이다 영적 강군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강해집니다 그리고 훈련하십시오 나를 자꾸 훈련해야 돼요 기도훈련, 말씀훈련, 예배훈련, 전도훈련, 광야훈련 막 광야로 나가세요 광야로 나가 광야로 광야훈련해야 돼요 그 폭염 속에 어떻게 폭염이길 수 있대? 유대인들은 애투하나로 이겼어요 애투하나 망토라고 그러죠 그래서 겉옷을 치하지 말라 그 말이면 이거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할 때 뜨거운 햇빛에 어떻게 해요? 새만군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애투를 벗어 이렇게 가리고 있어 이렇게 나뭇가지 있으면 이렇게 하면 텐트가 돼 그렇게 햇빛을 막았어요 그걸 가르쳐야지 젠버리에서 텐트 다 쳐주고 화장실 다 해도 뭐 불편하니 더럽니 어쩌니 그런 약해빠진 소리 하면 다 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훈련해야 우리가 강해집니다 훈련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